제 프로토솔은 딱... A 수준? 좀 안되나? 원래는 S였는데... 안 하다보니까..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지레가마트 김정민이구요 그렇지 테란 만났다 됐다 됐다 가자 반가워 테란 좀 맞자 이제 막혀도 이득인 빌드가 있다 안할 이유가 없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이프가 밥 갖다 줬어요 열심히 그래야지 내가 좀 방송도 잘하지 상대 급한거 봐 상대 급한거 봐 근데 저러면 10가스란거거든? 이러면 좀 테란이 좀 가난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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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머리정어로 머리좋다잉 1 2 오 2봐라 들어가 엄청 잘 막는다 우와 내가 질럿을 너무 못썼다 이거 어차피 못 막으니까 무시할게요 들어가 오 비비는 거 뭐야 컨트롤러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졌는데? 뭐야 안왔네? 아 컨트롤 내가 너무 못했어 그래도 할만해요 오 야야야야 어 안녕 안녕 이러면 손에는 다 메꾼 거 아닌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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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근데 프로토스가 재밌긴 해 요거 딱 한번 일꾼 잡아주면 좋을텐데 터렛은 없을거고 어 좋아 어 벌써 이득이다 여러분 이득 크게 받죠 오오오 이거지 . . . . 우LIE10 오우! 갈게! 여기 잊고 막을지를 모르겠어 여기 오우!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? 오케이 완벽해 탈게이트까지 바로 들리자 레이스 하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간다? 드랍십이 있어서 캐롤 하나씩 박자기도 상대방이 그 스타포트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요 어 수비 좋은데 어 수비 좋은데 아 이것 때문에 지은 건데 아이씨 아이씨 타이밍을 왜 이렇게 못 잡았지 아이씨 안녕? 반가워 잘하네요 어? 셔틀 어디가냐? 어 자리 내가 너무 막 싸우는데? 상관없어 씨 막싸워 야 너무 막 싸웠다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나 뭐 한거지 일자로? 셔틀 어디갔어? 아 아니 너무 일자로 갔다 병력이 아 씨 왜? 아 나 이미 늦었어 상황은 엎지러진 물이야 다시 하면 내 다시 하면 내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바보같이 해가지고 치네 아 아 하지만 아직 모른다 이 사람도 저 벌초 좀 흘린다 나이스 아 게이트웨이가 너무 없다 자 미니너지 부족합니다 난 이 전투에 못 발가 내 목숨을 아니겠어 내 목숨을 아니겠지 참새 나올 줌이 하네 어? 와 또 먹었어? 너무 드러눕는 거 아니냐? 잘 훌륭해 이거 맞아요? 와아 우와 우와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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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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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mais 호오오오오오오 ㅋㅋ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. 아우 까비 아우 까비 여기 일꾼 여기밖에 없거든? 이러고 리콜로 끝낼까 이제? 아우 까비 내 넥서스 아우 까비 우캐 버 importantly 완벽에 regulation 비스플렌드 아우 까비 시끄럽 미니ACH 시끄럽 시끄럽 실력 시끄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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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상 뭐야 아 아 이걸 전투로 이기했네 집중 넘어 했더니 눈 아프다 진주 알았잖아 아까 내가 꼬라박 해가지고